기상캐스터 배혜지 민선 8기를 출범한 우리 계양군은 꿈을 향한 변화의 도시 비상하는 계양을 슬로건으로 힘찬 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계양구청장으로서 주어진 4년의 시간을 오직 구민만을 바라보며 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을 달빛이 아름다운 추석을 맞아 구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연휴에도 구민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일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한 추석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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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